나무꾼 옛날 경남 지역 빛을 산 기슬개, 한 나무꾼이 살았다. 나무꾼은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한 번 사는 인생, 쉽고 편하게 살고 싶다. 기왕이면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면 더 좋겠군. 하루는 그가 여느 때처럼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그날따라 너무나 일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일개미처럼 일하는 게 너무 지겨워. 산 정상에 올라가 바람이나 쐬며 농땡이 피워볼까? 마을을 내려다보며 기분 전환을 하면 내일부터는 또 의욕이 생길지도 모르지. 나무꾼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런데 꼭대기에 가보니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있는 것이었다. 정상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위에 어떤 노인 두 분이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다. 나무꾼은 그들 옆으로 다가가 슬며시 바위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노인들이 바둑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인들은 나무꾼이 다가온 사실도 알아채지 못하고 한참을 바둑에 열중했다. 그러다 노인들 중 하나가 마침내 나무꾼을 알아챘다. 노인이 말했다. 자네는 웬 사람인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좀 됐습니다. 그냥 바람이나 쐬려고 올라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바둑을 좀 아는가? 잘 둘 줄은 모르는데 볼 줄은 압니다. 두 분은 꽤 고수이신가 봅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참 재미가 있는 것을 보면요. 나무꾼이 두 노인을 바둑꽃으로 칭찬하자 노인들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나무꾼에게 신발을 벗고 바위 위에 올라오라고 했다. 나무꾼은 알겠다고 하며 시킨 대로 신발을 벗고 바위 위에 올라갔다. 그리고 물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는 어디에 사는 분들이십니까? 하지만 나무꾼의 질문에 두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둑에 열중할 뿐이었다. 아마 마을에 사는 부자 어르신들이겠지. 그러니 이 시간에도 아무 걱정 없이 이 산 위 경치 좋은 곳에 앉아서 풍경을 즐기며 바둑을 두실 수 있는 것일 거야. 이야, 발자 좋다. 나도 나중에는 이런 부자가 되어서 유유자적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무꾼의 구경 아래에 두 노인은 한참 동안 바둑을 두었다. 그러다 한 노인이 허리춤에서 노란 호리병을 꺼내는 것이었다. 노인은 호리병 뚜껑을 열어 꿀꺽꿀꺽 무언가를 마셨다. 옆에서 지켜보던 나무꾼은 무언가 향긋한 향을 맡고 물었다. 호리병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향을 보면 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말인가? 이것은 장생주일세. 예? 장생주요? 불로 장생할 때 그 장생이요? 그렇지, 장생주. 하하하, 바둑실력만큼이나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하하, 자네도 혹시 목이 마른가? 이것을 좀 마셔보겠는가? 마침 목이 말랐던 나무꾼은 노인이 건넨 호리병을 들고 그 안에 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은 처음 맛보는 맛이었는데 몹시 달콤하고 향긋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은 한참 동안 바둑에 열중했다. 그러다 마침내 바둑이 끝나자 두 노인이 일어섰다. 이제 그만 돌아가 볼까? 그래야지. 오늘도 재미있었네. 나무꾼이 물었다. 이제 대구로 가십니까? 그래, 자네도 집에 잘 돌아가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두 노인의 몸을 감싸 공중으로 붕 띄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인은 마치 바람을 탄 듯한 모습으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나무꾼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놀라 입만 떡하니 벌리고 있었다. 와, 내가 방금 무엇을 본 거지? 그는 자신이 올라와 있는 바위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하,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이 바위 위에서 잠이 들었던 것이구나. 꿈을 꾼 것을 마치 현실로 착각을 했어. 아하, 그럼 그렇지. 잠 한 번 잘 잤네. 이제 나도 집에 돌아가야겠다. 나무꾼은 몽롱한 정신을 깨기 위해 머리를 좌우로 털며 바위에서 내려오려 했다. 그런데 자신이 신고 온 짚신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이상하다. 분명 이 자리에 벗어두었던 것 같은데. 나무꾼이 짚신을 벗어둔 자리에는 신발은 온데간데 없고 재만 푹신하게 남아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나무꾼이 이번에는 자신이 들고 온 도끼를 찾았다. 내 도끼, 내가 바위 저쪽에 기대어 세워두었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나무꾼이 도끼를 두었던 자리에 도끼는 없고 어마어마하게 녹이 쓸어 다시는 사용하지 못할 것만 같은 도끼날만 덩그러니 도끼러니 놓여져 있는 것이었다. 나무로 되어 있던 도끼 자루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나? 그렇다면 이 꿈은 언제 깨는 것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술에 취했나? 아, 몰라, 몰라. 일단 집으로 가자. 나무꾼은 멍한 상태로 빈 손과 맨발로 터벅터벅 산을 내려와 마을에 도착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집 앞 밭까지 왔는데 웬 낯선 노인이 자신의 밭을 갈고 있는 것이었다. 나무꾼이 놀라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나무꾼은 이제 확실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며 다시 물었다. 이 밭이 어르신의 밭이라고요? 그러면 이 집의 주인이십니까? 그렇소? 내가 이 집 주인이오? 그러면 혹시... 나무꾼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런 일을 모르느냐 물었다. 그러자 노인이 답했고 노인의 대답에 나무꾼은 그만 까무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분은 내 고조부 어르신이오. 너무나 놀란 나무꾼이 자신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자신의 얼굴에 수염이 잔뜩 자라나 있는 것이었다. 그는 그제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었다. 내가 산에서 만난 노인들이 신선들이었구나. 내가 신선 노름에 휘말렸던 것이구나. 그가 신선들의 바둑을 구경하는 동안 인간 세상에는 수배, 수십배가 되는 시간이 흘렀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장생주를 얻어 마셨으니 이제 그는 이 모습으로 장생을 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밭을 가는 노인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다른 마을로 떠났다. 나무꾼이 살던 마을에 이제 나무꾼이 알던 사람이나 친구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집도 밭도 그의 후손들이 지내고 있으니 그곳을 뺏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내가 불로장생을 노래하긴 했지만 내가 생각한 것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는 도포차림으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다. 때로는 산에서 나무를 하기도 하고 약초를 캐기도 하고 친절한 사람들 덕에 여러 집에서 하룻밤씩 신세를 지기도 했다. 사람들은 나무꾼을 보고 말했다. 저 나근의 노인분은 보통 노인분들과는 뭔가 달라. 어쩐지 신선같은 느낌이 든달까? 풍모와 눈빛이 비범해서 그런 것인가? 요전번에 내가 어르신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냐 물으니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는가? 자신은 산같이 물같이 바람같이 살 뿐이라도군. 참 대답도 어쩜 그리 신선같은지. 나무꾼은 신세를 진 집에는 깍듯이 감사를 전했지만 어떤 집에도 절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나무꾼은 시간이 지나도 자신이 더 이상 늙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엄밀히 말하면 몹시 천천히 늙고 있는 것이리라. 나무꾼은 생각했다. 나 홀로 장생하는 삶이란 이토록 외로운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났다. 마을의 장정들이 약초를 캐기 위해 계곡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흰 도포를 입은 노인을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다. 수십 년 전 계곡에 가본 적이 있던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또 약초를 캐러 그곳에 가보았는데 놀랍게도 여전히 흰 도포를 입은 노인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이 더 나이가 들어 죽고 난 후 그들의 자손들도 해당 계곡에 가서 노인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해당 계곡에 사는 노인 이야기는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이 계곡을 죽지 않는 계곡이라 하여 불사곡이라 이름 짓게 되었다. 장생주의 효과는 너무나 강력해서 나무꾼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이야기되기도 한다. 참고로 불사곡이라 불리는 계곡은 6.25 당시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피신했던 계곡이라고 한다. 그리고 불사곡이라는 이름 덕분인지 당시 피신한 주민들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한다. 이는 어쩌면 홀로 외롭게 천천히 늙어가는 나무꾼 노인이 주민들을 위해 마음 써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를 일이다. 어이 심씨 잘 지냈는가? 어이 조씨 아닌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 한잔 가볍게 걸치면서 사는 이야기 좀 하는 건 어떤가? 미안하지만 나 오늘 바쁘네. 내 아내가 요전뻔 일로 아직도 좀 심기가 불편한 모양이야. 마침 오늘이 우리 혼인 8주년 기념일이라 서둘러 이벤트 준비하고 가는 길이네. 이벤트? 무슨 이벤트? 자네 달빛 이야기 극장이라고 아는가? 달빛 이야기 극장? 알지 알지 매주 재미있는 상영작이 걸리는 그 극장 아닌가? 내 입담에 필적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매주 걸리지 않나? 맞네. 그 달빛 이야기 극장에 환한 달빛이라는 멤버십을 가입하면 이야기가 끝날 때 내가 신청한 글을 읽어준다 하더군. 요거다 싶어서 신청해 두었지. 특별한 날이니만큼 내 큰 맘 먹고 돈 좀 썼네. 그래서 얼른 아내를 데리고 극장으로 가려는 길이네. 그거 참 좋은 이벤트구만. 자네가 어떤 내용을 신청했을지 나도 궁금한데. 그러면 자네도 별일 없으면 달빛 이야기 극장으로 가보게나? 그래야겠네. 가는 김에 구독, 좋아요, 댓글도 잊지 말아야겠구만. 여보, 나 심생원이요. 많이 놀랐지? 앞으로는 목탁 대신 따뜻한 목소리로 마음을 전하겠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